이 시절이 치다 정해진 모든 걸 해내도 하나도 웃음 안 났고 또 올해 일이 두렵고 밤은 좀 남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 안녕 여러분들 데자뷰입니다 데자뷰 저번에도 목요일 밤이었는데 오늘도 목요일이길래 제목을 똑같이 목요일 밤으로 했어요 누구냐고요? 저 범규입니다 범규 이쪽 얼굴을 쓰고 싶은데 여기 뾰루지가 나가지고 이쪽으로 하려고요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들어오고 계시군요 어떤 모아보니 정말 잘생김 겁나 잘생김 우리 다른 모아 영어를 쓰시는 모아분들은 갑자기 범규가 왜 잭이라고 하지? 저희 퍼포먼스 팀 중에 그 퍼디 팀 중에 그 외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맨날 쉿이라고 안하고 쩨쩨쩨 이래요 맨날 오 쩨압! 이러면서 범규가 왜 쩨쩨쩨 땡이 그런 거 맨날 범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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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 대고 나서 보는 첫 브이라이브라고요? 그럼 또 제가 오늘 좋은 걸 또 해드려야겠네요 최범규, 용한이네 미래보다 밝다 이러면 아닐걸요? 이제 모아 미래가 더 밝아요 여기 빛이 바로 위에서 떨어져서 얼굴 그림자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V LIVE는 이곳에서 하는 걸 좋아해서 얼굴 막 쓰기 그만이라고요? 근데 얼굴 막 쓰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희 멤버들은 무조건 카메라 이렇게 멤버들 이렇게 딱 대면 다 얼굴을 구겨요 그래서 엽사가 엄청 많아서 핸드폰 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케이스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지워지지 말라고 스카치 테이프로 갖다 붙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어요 그러네 여러분 벌써 12월이네요 뭐 했다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뭔가 이게 시간이 짧게 놓고 보면 너무너무 안 가는 거 같은데 이게 뭔가 막상 한 3, 4월 되면 아 벌써 올해 3분의 1, 4분의 1 지나갔다 이러고 6월달 되면 반 지나갔다 이러고 12월 되니까 이미 지나간 거 같아요 아 이거 케이스 달라고요? 가지고 오시면 제가 똑같이 그려드릴게요 그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제 첫 번째 핸드메이드 펀 케이스라서 이거는 쉽게 드릴 수 없어요 이거 콤부 차냐고요? 아니면 이거 그냥 이거 보리차인데요 회사에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뾰루지 보여요? 이렇게 하면 뾰루지 보이나? 안 보여요? 그럼 제가 이리로 갈까?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쪽 얼굴이 나와요 여기 1번 2번 어떤 거? 어떤 거 하실래요? 뒤에 누군가 있다 누가? 거울에 비치는 저입니다 안녕 여기 지금 범규 2명이 있어요 1번 자 1번 2번 살짝 보인다고? 1번 1번이 맞네 괜히 카메라 여기 뒀다 여기 둘걸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무대에 녹화를 하다가 담이 와가지고 진짜 어떻게 됐냐면 딱 췄어요 춤이 고개가 여기서 안 돌아가 춤이 끝났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저 목이 안 돌아가요 막 얘기했는데 근데 다 장난인 줄 알고 웃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? 저기 근데 이거 장난이 아니라 진짜 목이 안 돌아가요? 이래가지고 진짜 막 등에서 누가 막 칼로 이렇게 막 막 쑤시는 느낌이 날 정도로 제가 진짜 이러고 여기서 이렇게 되지도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샤워하거나 이렇게 옷 갈아입어야 될 때도 가야 형 옷 좀 벗겼죠 이러면서 씻는데 온종일 걸리고 아우 내 인생 최고의 담이였어 그래서 운동 못 하고 어제께 운동했고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남아있는 만화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해도 이 운동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 같아 이 핑계가 아니라 진짜 이게 진짜 이렇게 딱 느끼는 날 가서 하면 운동이 안 돼요 그냥 벌써 케첩탕이 맞아고요? 저 온 지 8분 됐는데 오늘 오시오? 오늘 약간 트리 같죠? 아 맞다 저 시고르 경향식 그 예고편이 떴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저 한 번 더 볼게요 아니 저 안 볼래요 아니 너 볼까요? 아니 전 봤어요 시고르 경향식 이거 예고편이 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게 했던 촬영 이 뭐 어떤 게 스포가 될지 모르겠어서 이게 말을 하기 쉽지 않는데 확실한 거는 제가 막 놀토 때처럼 막 미쳐가지고 날뛰진 않았어요 여기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웃겨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을 갖고 들어갔는데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첫날은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웃겨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첫날은 좀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너무 행복하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또 기회 되면 또 나오고 싶고 말씀드리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근데 다 너무 좋은 얘기들이긴 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 같아가지고 선배님들을 너무 다 좋은 얘긴데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스포를 해버렸네? 다음날부터라는 말을 썼네 그때 제가 촬영할 때 멤버들은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있죠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게 너무 좋으니까 좋다 근데 멤버들 쉬는다 하니까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 막 수빈 형이랑 이야기하는데 수빈 형도 항상 그랬어요 저희 이제 뮤직뱅크 수빈 형 먼저 가면 항상 저희는 오후 늦게 출근하고 그랬었는데 수빈 형 기분이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빈 형한테 막 이렇다 이렇다 이야기하고 이제 잘하고 올게 하고 갔는데 수빈 형이 그날 저녁인가 새벽인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분명 뭐 혼자 촬영하러 가서 힘들기도 하고 피곤할 텐데 혼자 쉬어서 미안하고 촬영 잘하고 재밌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 파이팅해라 이렇게 카이랑 수빈 형한테 갔는데 수빈이 좀 장문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덕분에 더 촬영 잘하고 온 거 같아요 하여튼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기대 진짜 많이 해주세요 재밌진 않아도 재미?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예능의 재미는 아닐지라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볼 수 있는 그런 예능이지 않나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여러분 위버스에서도 말하고 V앱에서도 저 요즘 시그룹 갱양식 챙겨보고 있어요 너무 힐링되고 좋더라고 계속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더니 난 이거 다 스포한 거였는데 그리고 세호 형님이 저한테 암호풀에 옷 그거 선물 줘가지고 제가 그거 요즘 최 옷이라고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그 여기 따봉하고 있는 애 있는 회색 그거 맨투맨 그것도 일부러 그거 자랑할 겸 스포할 겸 해서 올린 거였는데 근데 저 그거 진짜 자주 입어요 옷 그 재질이 좋아서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하여튼 난 나는 나 나름 되게 티 안 나게 많이 흘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아 분들 감이 좀 없어 이쯤 되면 범규가 시골을 경영식을 왜 자꾸 언급하지? 한 번도 예능 언급을 안 하도 되는데 이쯤 되면 뭔가 있는 게 아닌가? 생각을 해볼 만도 한데 절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뒤에 저 사람 범규? 네, 범규 뭐야? 누가 지나갔는데? 저건 나 아니야 하여튼 저 나오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제 첫 단독 예능 재밌게 찍고 왔습니다 그래,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오구 오구 그랬죠? 우리 모아가 빠방이만 물러서 미안해 서운했습니다 왜 자꾸 뒤에 보라고 해요? 아무도 없어요 없다니까 또 뒤에 본 걸로 또 놀릴 거 같아 한 번만 나오냐고요? 글쎄요 시골을 경영식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되게 그 음식 배우는 것부터 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 뒤보지마 우리만 봐 온 점 오케이 캐롤 듣자고요? 12월이니까 하나 들을까? 어떤 거 들을까요? 캐롤 캐롤 여기 또 속도 있네 응, 뭐 영화 안 찍어 역시, 역시 이거 있구나 범규야 토마토 먹으라고 하면 상금 10억 원 원하세요? 당연히 하죠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토마토만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다더라 형 12월 5일 수빈이 형 생일 케이크라도 하나 사주죠 수빈이 형이 생일 선물 해주지 말래요 그런다고 진짜 안 해주냐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 진짜 안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사실 부담되긴 하죠 매년 저희가 안 사이가 몇 년인데 매년 다른 걸 해주는 게 되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사람마다 다르게 해준다는 것도 되게 쉬운 게 아니긴 한데 그런 마음만 주고받자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르죠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영화 할 줄 아세요? 예스 제가 요즘 수빈이 형 놀리는 게 용통 팬싸 그거를 오늘 한 거를 하면은 뭐야 내가 뭐 잘못 건드렸나 봐 하여튼 그걸 하면은 수빈이 형이 항상 뮤직뱅크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형 끝났잖아요 이러면은 야 나 오늘 이거 인사만 한 20번 한 거 같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맨날 끝났는데 인사 한대요 맨날 이렇게 잘 놀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잘해 사려들렸어 아니 뭐하는게 아니라 사려들렸어요 진짜 나 방금 인생이 나 이상해요 콧물도 났고 전체적인 감기는 다 나왔는데 기침이 안났는다 아 기침 내가 폐줌 네 멋있습니다 범규야 괜찮니? 네 괜찮아요 저 요즘 새로운 취미활동이 생겼어요 제가 최근에 제 친구들이랑 다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보통 퇴근 시간이 비슷해서 끝나고 이제 모여가지고 각자 숙소나 집에서 게임 한 판 하고자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였으면 정말 제가 절제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제 친구들도 이제 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돼 나 내일 스케줄이 있어 하고 자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네 뭐 한두 판씩 하고 자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있고 근데 제 친구들은 식량이 진짜 다 순한 양 같아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? 그냥 애들 다 너무 착해요 아직 그 아 그 아시죠? 제가 말은 많이 말했었잖아요 저랑 그 연습생 생활을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이제 데뷔 저랑 이제 타 지역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이제 숙소에서 자랐는데 연습생 때 이제 다른 멤버들은 일요일 되면 다 숙소를 주말 되면 이제 다 집 본가를 갔는데 이제 그 친구랑 저는 부산 대구여가지고 항상 그 어디 못 갔어요 그 친구도 1년 동안 학교를 안 갔고 그래서 이제 항상 주말에 둘밖에 없고 친구가 서울에 서로밖에 없으니까 이제 항상 그 친구랑 서울에 있는 갈만한 곳들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 친구랑 저희 집도 갔었고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만났고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저희 친구들 그래서 요즘 재밌게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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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저까지 해서 5명이에요 5명 누구냐고요? 누구냐고요? 우리 아시는 팀에 있는 01년생 희승이랑 정인이랑 네 저스트비의 지민이라는 임지민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다 5년? 17년도? 16년도 서울 올라오자고 17년도? 한 그쯤 그때부터 친구였으니까 되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는 이제부터 이즈다 이랬어요 이즈? 그게 뭐야 이래가지고 001 해가지고 이잖아? 그래서 이즈다 이랬는데 애들이 처음에 다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야 이즈가 뭐냐? 이래가지고 야 괜찮지 않냐고 했는데 애들이 싫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즈들아 오늘은 잘 잤니? 이러면서 연락하더라고요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 커버 그거 있잖아요 제가 위버스에 정정 보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12월에 12월에 그 도너츠에만 푹 빠지셔가지고 쓰루 하신 거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그 곡을 좀 더 집중도 있게 좀 좀 더 완성해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 1월까지도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대신에 12월은 저희의 시상식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채워보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보지? 또 무슨 얘기를 해보지? 이거 옷 거꾸로 입은 거 아닌데? 이거 똑바로 입은 거 아 이거 보고 말하는 건가? 디자인 헛개차를 많이 마시면 간이 마른다고요? 진짜요? 나 헛개차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연습생 때부터 편의점 가서 헛개차 사 마시던 사람인데 오케이 찌러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눈 몇 번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 안 믿으려고요 뭐 몇 번 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봐가지고 나 사랑니 이거 두 개 빼야 되는데 요즘 조금씩 좀 아파갖고 빼야 되는데 난 그 고통을 아직 잊지를 못해요 이 위에는 아무 느낌도 안 나요 밑에 뽑을 때가 진짜 진짜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아요 아래 뽑을 때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데 뽑긴 해야 돼요 겨울에 뽑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 사랑니 네 개 다 낫죠 근데 저는 얘들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나 삐뚤이 하나 있는데 얘 원래 다 이렇게 저 완전 고르게 자라는데 얘 사랑니가 이렇게 미니깐 이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뽑아야 돼요 이거 뭐 아들이 벌어질까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치아 보여주는 제 마음껏 이 아이와 나의 바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도 너무 예쁘고 수빈이 형이랑 제가 진짜 엄청 엄청 좋아해서 서로 많이 듣는 노래예요 알 사람은 안다는 명곡 여러분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아 이거 아세요? 이게 요즘 유행어래요 정신 나갈 거 같아를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아 이렇게 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 체크 좀 할게요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아 뭔 뜻인가요? 밖에서 외식한다는 소리 같은데요? 채택 부탁드려요 일단 제가 보이는 걸로는 리스크가 없는 거네요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아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아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아 그건 또 뭐냐고요? 이거 정신 나갈 거 같아 이거를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아 이렇게 하네요 우리 모아 모르군요? 그런 것도 있냐고요? 그러니까요 저도 불렀어요 박박 이런 거 신기해 누가 그걸 처음에 만들까? 그런 말을 어디서 만들어서 어떻게 퍼지는 걸까요? 나 그런 거 좀 만들어 보게 그냥 천재인 거 같아요 전래절래 전래동화 그래 저런 것도 있잖아 진짜 짜짜는 뭐야? 진짜? 진짜? 박박 짜짜? 진짜? 짜짜 진짜 많아요? 대단하다 정주사 etin 인사 은 순 인사 고소 인사 우 제가 지금 여러분 댓글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나라의 언어로 뭘 말하라는 댓글밖에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중학생 되면 꼭 팬싸 온다고요? 꼭 와서 이거 예은 예은님 V LIVE에서 말했던 사람이라고 해주세요 한국어로 말하자고요? 한국어밖에 안 쓰고 있어요 진짜 웃기다 댓글 10개 중에 하나는 범규 바보다 뭔가 이게 애교의 표현 약간 그런 거죠 바보야 약간 이런 거 아닌가? 그럼에도 여전히 가끔은 삶에게 지는 날들도 있겠지 또다시 아 근데 요즘에 저 창문 저는 항상 살짝 열어놓고 자거든요 제가 잘 때 몸에 열이 진짜 많이 나가지고 제가 발이랑 손 이런 데 이불을 못 덮고 자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한겨울 때도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자는데 얼마 전에는 창문 살짝 이 정도 열어놓고 잤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한 반 정도 열어놓고 잤는데 저 진짜 입 돌아갈 뻔했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입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쓰는데 춥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요즘은 좀 정기장판 틀고 자는 주 너무 추워서 요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창문 닫아 TV는 뭐야? 창문 닫고 가서 TV나 보라는 건가? 진짜 열이 너무 많아서 그 열 때문에 잠을 못 들어요 진짜 지옥 아직 안 봤어요 저 최근에 그거 봤어요 술꾼... 술꾼 도시 여자들? 봤어요 재밌더라고 그 너튜브에 클립으로 있는 거 여러 개 보다가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이거는 꼭 내가 놓치는 내용 없이 쿨 버전으로 봐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이틀? 이틀 만에 진짜 틈틈이 다 본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고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밥? 저녁밥 먹었죠? 저 돈까스 먹었어요 돈까스 공규 오빠 저 13살이에요 근데 12월 31일에 공연이 있는데 댄스 공연인데 그래서 12일에 연습이 있... 안 돼 안 돼 12일에 연습이 있는데 초면들이 많아서 긴장되고 떨려요 어떡할까요?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긴장하고 다 똑같이 초면이고 오히려 기죽지 말고 뭔가 뭐 사람의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좀 일부러 제가 좀 더 오버해서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항상 그 방법이 저한테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저 같은 친구가 또 상대방이 있으면 되게 뭔가 다가와주면 오히려 뭐 고마운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공연 잘 연습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몸을 진짜 잘 풀어야 돼요 근데 몸이 금방 굳어가지고 몸을 열이 좀 몰려놔도 그래서 몸 잘 푸셔야 되고 저도 이게 항상 맨날 춤을 추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몸을 안 풀 때가 있거든요 그날마다 다 춰요 응 그리고 이제 다음날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또 몸 풀고 그렇죠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몸을 추워줘야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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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크리스탈 스노우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저 사과주스 팩에 들어있는 거 얼려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 숙소에 저의 방에 트리 사놓으려고요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트리 사놓은 집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부터 집에 엄청 큰 트리가 있었는데 항상 이 시즌 되면 가족이 다 모여서 1년 동안 쌓였던 먼지를 다 털고 장식품 달고 뽑아서 나무 만들고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큰 건 아니더라도 조금 느낌나는 정도로 해서 이쯤 되는 거? 그래서 하나 살려고요 제 방에 좀 두고 살려고요 제가 숙소에서 얼마 전에 고기를 시켰었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10시라고 떴어요 10시 5분이 돼도 안 와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을 누가 톡톡톡 해요 아 그전에 제가 씻고 나서 카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배달 온 거 있어? 이랬는데 어 온 거 같아요 아까 누가 이렇게 톡톡톡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놓고 간 거 같은데요? 이랬는데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왜 안 오지? 이러고 딱 문 앞에 지나가는데 또 누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주고 가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한 2분 있다가 가셨나 보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진짜 톡톡톡 소리를 너무 명확하게 들었는데 나가보니까 음식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나 죽어도 혼자 못 나갈 거 같은데 혹시 너가 잠시만 나와 함께 해주겠니? 해가지고 카이가 같이 이렇게 숙소 앞에 나가가지고 막 문 다 열어보고 비상구 보고 했는데 그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러고 한 2, 3분 있다가 바로 음식 도착해버리더라고요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나중에라든가 언제든가 혼자 살게 되면은 와 그랬어 난 감당이 안 될 거 같아 겁쟁이라고요? 하여튼 아니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었으면 무섭다니까요 진짜로 뒤에 무엇이 끈기가 대단하십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밤에 그럼 무섭다 심지어 그때 12시 그 언저리였어 한 모아보니 자꾸 뒤에 뭐 없는데 왜 그래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밖에 없는 근데 그건 있어요 나 전 회사일 때 그러니까 이 전에 사옥일 때 그러니까 전 전에 연습생 때 사옥일 때 제가 항상 아침까지 작업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새벽 3, 4시쯤 돼서 이제 편의점 가려고 하면은 너무 어둡고 사람도 없고 좀 무섭긴 해요 그럴 때 어 약간 안 무서울 수는 없는 거 같아 그래서 일부러 노래 크게 듣고 막 문 다 잠궈놓고 나 맨날 그 작업하다 피곤해서 그 여러분이 아시는 제가 항상 자는 그 소파 아시죠? 작업실에 그 소파에서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은 토끼 PD님이 퇴근하기 전에 토끼 PD님도 저 학교 가야 될 시간 좀 전에 퇴근을 하셨는데 항상 저 깨우고 가주셨어요 음 음 음 음 음 저 지금 좀 배고파서 숙소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제가 요즘 스팸을 굽거든요 저 근데 굽는 거에 좀 재능이 있어요 저 고기 잘 굽죠? 스팸 잘 굽죠? 사실 그거 두 개밖에 없긴 한데 그 두 개로 끝났어요 이제 고기 이렇게 나서서 잘 구우면 어디 가서 미움받진 않거든요 하여튼 태연이가 요리 진짜 잘합니다 어제도 제가 태연이가 해준 떡볶이 먹었는데 제가 인정했어요 너무 맛있다고 내가 막 스팸도 자르고 오뎅도 해서 넣어가지고 그 떡볶이를 했던데 제가 말했어요 이제 투드나 이런 거 가서면 태연이가 요리하면 되겠는데? 진짜 맛있는데? 제가 이랬어 항상 그래서 뭘 할 때는 흥미가 생겨야 돼 흥미가 생겨야 더 빨리 누구를 더 잘하고 맨날 태연이한테 태연아 그러면 나 이제 배고프면 너가 고기 구워주고 비빔면도 해주는 거야? 물어봤는데 태연이가 이러더라고요 눈 깜짝 놀랐어 얘가 진짜 요리하는 걸 즐기고 있구나 또 되게 좋은 취미가 하나 생겼구나 싶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갈 시간이 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하고 이제 빠빠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 범규 범루지 V범규 하트 범규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생하셨고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빠롱